안녕히 주문이었습니까?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먼저 기도로 시작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면전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거란데요. 정말 주님의 프레젠스에 와서 말씀 목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됨을 밝히고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오늘은 드디어 19장, 10편 19장입니다. 천천히 14장인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데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러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 장막을 베푸셨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귤에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돈,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아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군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과에서 벗어나게 했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와 이게 14절이 이제 하이라이트죠. 그렇죠? 그것도 14절 B입니다. 내 입의 말과 The words of my mouth and meditation of my heart be accepted. 옛날에 우리 마스터 라파티가 외웠었는데 노래로 자 오늘 시는 다윗왕이 무슨 사월에게 쫓겨간다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시다운 시 그죠? 조금 abstract하고 시다운 시 그래서 어떠한 그 무슨 doctrinal을 teach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아는 하나님 자기가 만난 창조조 하나님에 대한 description 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야 여기서 하나님의 손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손이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뭐 손으로 그죠? 땅을 주무르는 것 같은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한테 이렇게 씌우는 거죠. 하나님 손이 없는데 모든 것을 창조한 걸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늘과 궁창과 그죠? 이것을 그 손으로 하신 것을 영광이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의 간증에 굉장히 공통된 점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고 밖에 나갔더니 그렇게 막 아름답더라고요. 그게 왜 그래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사시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아이고 아 저 나무인가 보다 나르는 샌가 보다 바람이 분다 그 정도였는데 바람이 분다 이렇게 막 대는 거예요. 막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뭇가지들이 파란 그린 나뭇가지만 움직이는데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날은 나라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계속해서 무슨 대화가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창조물 나무를 봤는데 나무도가 막 갈렐리야 하는 것 같고 귀뚤귀뚤 하는데 주님 고마워요 하는 것 같고 개굴개굴 하는데 하나님 넘버원 하는 것 같고 이런 모든 우주의 만물이 막 대낮의 낯은 막 빛으로 말하고 밤은 어두움 속에 지식을 전하고 근데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무슨 누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여기서 소리라고 보다 커뮤니케이션 뭔가가 통한다는 것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러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다윗의 시에 켈르빈이 쓴 이야기인데 존 켈르빈을 얘기합니다 존 켈르빈을 얘기하는데 존 켈르빈이 다윗의 시에서는 과거형과 미래형과 현재형을 섞어서 썼었다 시를 쓸 때 왜 그랬을까 저는 알죠 이게 우리가 묵상의 단계에 쭉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재하는데 그게 코라운데어라는 거죠 코라운데어 하나님의 프레젠스 앞에 서는 거예요 코라운데어를 딱 했을 때 인 갓의 프레젠스 프레젠스 오브 갓 딱 들어가면 내가 없어지면서 그죠 내가 없어지면서 내 과거의 것과 내 현재형과 미래 이것이 한 번에 짬뽕이 확 돼가지고 현재형의 투데이에 딱 이르면서 쓰니까 이게 미래형도 나왔다가 과거형도 나왔다가 딱 포커스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미래형과 프레젠트 한꺼번에 공존하는데 그 센터링을 내가 하나님 그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딱 했을 때 그 센터링된 하나님에서 내가 발견될 때는 그 바로 순간 아 내가 존재하는구나 그런 거를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게 아닐까 온 세상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두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주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러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와 그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 피하여 숨을 자 없도다 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시다운 시 그죠 언어가 없고 온 땅에 통하고 말씀이 세계 끝까지 정확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죠 하는 것을 쉬를 해야죠 감각 우린 청각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 근데 청각이 안 될 때는 우리는 뭐야 감각으로 하나님이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방질 목사님 이렇게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유의 감각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이렇게 교시한 바도 있다 우둔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두려워하니 하느냐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제안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개안을 하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이라 하나님은 모든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 때문에 저렇게 됐다 할 때마다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들이대십니다 네가 창조할 때 있었어 창조의 미스터리를 알 수 있어 모르잖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네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사랑하고 체험하고 그 말씀 속에 확 내 자신이 들어가는 거야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더다 그죠 언어와 소리가 없고 뭐 누가 무슨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닌데 온 땅에 가득하다 그죠 가득하다 만물의 존재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있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어저께 막 제니가 Oh no 그래서 Why? 그랬더니 샤워하고 나오다가 여기는 개꼬가 있어요 개꼬 너무너무 귀여운 깨깨깨깨 하고 여기 저기 모기 잡아먹는 아주 너무 좋은 동물인데 개꼬가 이렇게 너무 조금 왔는데 나오다가 그냥 밟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뭉개졌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고놈을 또 이렇게 잡아다가 종이 위에 올려놨어 살라고 근데 하루가 근데 하루가 그저 그러니까 24 그러니까 아침에 그랬는데 저녁에 가서 보니까 말라 죽었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내가 아이 죽었어 버려 이렇게 했는데 너무 귀여운데 진짜 조그맣어요 근데 괜히 나오는 제니가 모욕하고 나오는 데 있었다고 밟혀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죽었는데 정말 아 조그만 거 하나를 봐도요 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어디다 뭐를 음식을만 놓기만 하면 어디서 냄새를 맡고 왔는지 개미들이 그냥 막 이게 또 놀라운 거예요 개미도 막 큰 개미다니 아주 보이죠 점 같은 게 막 지나다니 그 보면 막 와가지고 저기 모여있어 저기 왜 모여있지 보니까 아이고 너무 단 단 드링크를 했는데 드링크가 딱 한 방울이 떨어진 거예요 모여가지고 빨아먹느라고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모든 것이 세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해는 그 방에서 나온 신랑과 같아서 그 길을 달리길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여 그 온기에 피하여 숨을 자 없는 이라 그렇게 광활한 은총을 베푸심을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해뒀는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리라 10편 113편 이는 실로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까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모이실 것이요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은 더욱 하나님의 가장 큰이적으로 온천하가 우리 주님의 강생의 연대로 다같이 국가의 연대로 쓰게 되임 이 말씀에 상승함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아멘 방질 목사님 이것은 모든 국가와 모든 민족과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아서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십시다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근데 그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소리가 하나님의 느낌 코란데요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전세계를 우리는 정말 알 수 없으나 막 하나님의 운행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그 미스테리를 오늘 하나님 딱 앞에서는 프레젠스 오브 갓 코란데요 코란데요 되는 하루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홀로서서는 이뤄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audience of one 그 당신 한 분 앞에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일 뵙겠습니다